빛달련 통탄의 한숨을 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지을 때 그 엄청난 빛달련의 고통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빛달련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해지면 자살에까지 몰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빚쟁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넷에서 내어 쫓긴 이후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빚을 걸머쥐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값을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뱀탓으로 돌리고 서로 죄를 책임 안지려고 했지만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망의 심판을 받고 내어 쫓기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죄, 자기의 죄를 더하여서 우리는 죄 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가지고서 죄의 값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가지고서 죄의 값을 다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고 남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의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세례받는 날 시어머니에게 세례문답 받기 위해서 당부당부했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냐? 그러던 내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았다 그런데 또 세례문답하러 가는 직전에 어머니 꼭 확신하세요 누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냐? 하고 목사님이 물었거든 내 죄로 돌아가신다고 말하세요 내가 안다니까 왜 자꾸 묻느냐 그래, 모든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물었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야 우리 며느리 죄로 돌아가셨지 모두 다 자기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여 크고 적은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아담은 후손으로서 원죄, 자기 자원죄를 보태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데 하나님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죄의 빚을 의로운 행위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스 2장 22절의 주야회의 말씀이지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인간의 힘으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 다음엔 부정부패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부패한 승품을 갖고 납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으로 부정부패를 갚아라 마음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도박하고 세상죄를 짓는 부정부패한 마음의 빚을 거룩함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수도 거룩함으로 나의 부정의 승품을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10편 14편 1절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흐름함으로 우리의 부정부패한 마음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질병의 빚을 질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의 열매인 심신의 질병은 우리의 몸을 더 내놓으라고 독촉합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와 병인 것입니다 한평생 태어나서 병할지 않고 살다가 가는 것은 큰 축복인데 나이가 먹으면 원치 않은 병들이 어디에서든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귀가 안 들리다든지 관절염 신경통, 좌결 신경통, 장, 폐, 심장 할 것 없이 다 무너져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열매가 바로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병을 고친 것입니다 죄와 병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죄가 형이고 병은 아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 병을 반드시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에게 몸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죄값으로 몸을 더 내놓아라 더 병 들으라 강하게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수련을 해도 다가오는 병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끊임없이 빚도 총을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육체의 고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주의 빚입니다 달아간 형벌로 주어진 죄주의 가시와 은극기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낭패와 실망당하기를 죄주는 원하는 것입니다 죄주는 시각각으로 우리를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금융 불안에 처한 것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영타가 온 죄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몇 해전부터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배회하는 탈북 동포들의 고생을 들어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탈출한 몸이라 고발할 수도 없고 그 견딜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관원에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국송되고 북한에 들어가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처절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의 삶은 일말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가 사는 생활은 어느 곳에 가나 저주와 낭패와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보다도 저주와 고통이 더 많은 삶 속에서 저주는 우리에게 더 인생의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더 많은 저주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저주의 빚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은 죽음과 음부의 빚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검은 손이 우리를 따라 붙이고 음부의 절망으로 우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가 이르기도 전에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기하로 고통으로 죽음이 우리 죄에 늘 따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음부가 입을 크게 열고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사정인 것입니다 로마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죄의 빚도 부정의 빚도 질병의 빚도 저주의 빚도 죽음의 빚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빚이 산대미처럼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 독촉 때문에 우리가 심령으로 고통을 다하고 생활에 염려 불안 초조 절망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빚을 짊어졌으니 못 갚아주고 나도 빚쟁이고 우리 자손도 빚쟁이고 전부 인생들은 빚투성이니 아무도 서로 도와줄 수 없는 빚처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 갚아주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빚 없이 아담의 혈통을 갖지 않고 성령으로 전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부모의 몸에 태어났으면 빚을 상속받아 태어났죠 그러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빚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빚 없이 잉태되고 빚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온 인류의 빚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그루가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혈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빚 보정이 되어오셔서 빚을 청산하고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본의 전세 2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 또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면 증거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빚을 갚으신 그 모습을 예수님 모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신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해를 그는 징부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을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거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로댕하여 각기세길로 갔거늘 야외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만 마땅히 흥렬받을 내백성으로 흐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으십니다 병들면 슬퍼지 않아요 고통스럽지요 실로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종교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흐물의 남이오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의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최측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더다 우린 다 어린 양같이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러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도 없는데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책임지었은 것임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죄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임이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을 줘보라는 것임이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인데 다 이루었던 말은 헬라로 테텔레스타 내가 다 빚을 갚았다는 것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임이다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빚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이 지은 일생의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청산해버린 것임이다 부정부패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임이다 실명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임이다 제주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임이다 사망과 음보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임이다 이제는 정의로운 삶으로 죄악을 갚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정교운 삶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 부정부패를 거루감으로 갚으라면 예수님이 나의 거루감이 되었다고 말하고 몸에 병으로 너를 내어놓으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저주가 우리를 증명하여 저주로 너의 인생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사망과 음보가 열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임이다 온 천지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드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죄의 빚이 다 청산된 것을 증언하시고 부정부패를 청산하시고 질병의 빚을 갚으시고 저주의 빚을 갚으시고 사망과 음보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유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아니라 반쯤 이루었다 반은 내가 책임지라 90% 이루었다 10% 내가 책임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00% 내가 다 책임졌다 100%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놀라운 원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 안에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루스 5장 17절 다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이전 나는 지나갔습니다 죄악의 종이 되고 부정부패의 종이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 노예가 되고 사망과 음부의 종이 된 우리 옛사람은 지나가고 청산되어버린 것 말았고 그리도 안에서 우리는 새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다 어떤 새사람이 되었나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스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나니라 갑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서 3장 5절로 7절에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도의 보율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 속에는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 속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부패와 부정은 사라지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베드로 전세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병이 들렸던지 병은 병이요 치료하는 예수님은 어제가 오느냐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보고 늘 말해야 됩니다 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27년 전에 나의 영양을 설치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지밀액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너의 병은 내 몸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싸우면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하였기 때문에 연약한 틈을 타서 가지가지 병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예수구리도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서서 대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측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나는 나음을 입었으니 너희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너희 태병아 물러가라 심량병아 물러가라 중품병아 물러가라 강요병아 물러가라 보혀라 물러가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아니면 천번이라도 대적하십시오 치료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옛사람의 병을 걸머쥐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엔 저주받고 가시와 은극기 속에 허둥이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3장 13절로 14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만미하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구약성에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오 축복의 원천인데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저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고 깨어있어도 복을 받는다 나는 복인이다 옆에 계신 분은 당신은 복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제주의식을 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의식도 저번이고 부여풍부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외치십시오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복이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은총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영생 복락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어 엄부에 들어가지 않냐고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 한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이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도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월세집, 천세집, 전갈대 없으면 한강변에 노숙으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는 사람이 거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낙원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알던 것이 없는 낙원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공짜로 거처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의 갈 장소를 알고 있으므로 오늘 죽음이 나를 점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사망하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담배하게 사망을 꾸질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영혼이 살 거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일의 거처가 없어요 영혼한 지옥에 떨어져서 방황하고 고통을 다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고 나는 거룩하게 되고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천국의 거처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 사람 된 것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은 넘치게 얻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태카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알고 믿고 입으로 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고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옛날 생각을 가지 마십시오 나는 죄악투성이오 죄로 불인받았던 생각 버리십시오 부정부피하고 마귀와 세상에 묶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병자로서 허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미래에 죽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오중복음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삼중축복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화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건강한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인이다 너는 천국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자기 자화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부정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하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입술의 말을 환경을 따라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한 것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배가 항구를 찾아가는 것은 배 밑에 있는 저녁은 키가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을 향하게 하는 것은 혀가 키가 되는 것입니다 혀로 말미야마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말하면 의로운 방향으로 갑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면 거룩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축복받았다면 축복받은 방향으로 가고 부활 영생 천국이 되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박에 몸짓고 피 흘려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퇴폐한 과거 인생을 글머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조용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름이 누구시니 보는데 한번 말아보십시오 누굽니까? 큰소리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해내어 날 도와줄 구주 예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자화상과 믿음과 꿈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두가 지어주신 새사람을 받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서 매일매일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달은 근본들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떠들썩하고 한국도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만나를 매일같이 얻어먹었으며 바위에 물이 터서 물이 나왔으며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고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세계 경제공황에 우리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일하시고 볼지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가슴에 머리를 기대십시오 주님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분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빚단련을 심의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죄악의 빚, 부정부패의 빚, 질병의 빚, 가난의 빚, 죽음의 빚을 짊어지고 빚단련으로 온갖 고통을 당해와서 우리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빚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제 빚단련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갚았는데 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귀하고 와서 빚단련을 하면 내가 쫓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단호의 성리를 공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전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하는 꿈과 환상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현실로 체험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